화냄평 6개니까 이건 마지막에 쓰고 아 진짜 오랜만에 와서 기억이 안 난다 1툰은 쉬워 어떻게 보면 왜 허벅지 안 다치지? 아 진짜 연속금 멋졌네 몰라 아끼지마 마나 아까 허벅지가 어떨 때 다친거지? 아 자 약간 부위파괴 느낌? 부위파괴됐다 저기 약점됐다 약점 생김 아이고 아 아 아 아씨 깜짝이야 이씨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 포턴 조심하네 가방 스트라슈 주석에 몰리는거 좋지 않아 피해 빠냐 빠냐 아 안보여 진짜 제발요 진짜 한번만 아 이걸 왜 못피해 피하시라구요 아 뭐야 바로 앞에 있는데 왜 안맞아 3페이지인데 세번정도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화면병 아직이야 조금 더 한두대만 그댈 아 덱밖에 안달아서 해링 안되는데 쟤 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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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안 죽었어 안.. 안 죽어.. 아.. 시점 진짜.. 씨.. 응.. 죽을래.. 공.. 하.. 그 황평 던질 때 그거.. 맞아벌어가지고.. 씨.. 저.. 씨.. 물량 먹으려는데.. 흐흐흫 징특하게 타겟을 풀고 뛰었어야지.. 하.. 진짜 돌아버리겠네.. 보스가 이제 3페이지 들어가면 그게 좀 빡세더라고 씨.. 녹합이야.. 이 페이지는 쉬워 이거 조심 대박 아.. 말도 아니고 패털 왜 이렇게 욕심부릴죠? 이 게임은 욕심부림 안되는 게임인데요? 구입하게 구입하게 아 너무 빨리빨리 아 너무 빨리빨리 아 너무 빨리빨리 침착하게 구입하게 된거 아니? 구입하게 안되 2페이지 머리통 파괴됨 하염 아직이야 하염은 한참 멀었어 기름이 없었어 패턴이 좀 달라졌어 1페이지 패턴 일부러 패턴을 섞었네 조심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어서 그게 빡세구만 사냥 저거 더 빡세 최대 3 4번 오오오오오오 호호호 아이고 잘 못내었어 대박 가방 가방 방 방 방 핫한 자체는 별거 없는데 진짜 페이크 페이크를 주시면 아 왜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저 패턴 어떻게 하는 거야 길어야겠는데 심장 꼬바 아 아 C점 C점 가즈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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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즈아 아 C점 진짜 3페이지 땐 길게 하는게 창이게 가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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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더 아방~~ 스트라슈~~ 받아라~~ 화연병이다! 천천히 지금이다! 화연병이다!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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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디어 1레벨 깼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흫 별것도 아닌 것 녀석이 그냥 11티야? 12티야? 11투? 수수 1레벨에서 11투를 해 아 오늘 안에 깼습니다 12시 사업운전이에요 칼라비 사냥꾼 중표 씨 모두 접근전 덕분에 내 소리죠? 쓰읍 크아 씨 등에 불을 붙인다 됐어 이수껴졌어 수은단? 수은탄? 수은탄? 아 수은탄 이씨 좋은템인줄 알았네 하나우승님 감사합니다 무슨 하나우승이야 일렘인데 겨우 잡은거 가지고 앞으로 수많은 역경들이 많은데 손 떨려요 지금 후 이거 한번 들읍시다 멘탈케오 좀 해야겠다 수은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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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로 가야되나 나은 섹시 남겹시 추우나 슈탄? 아 이 노래 아니잖아 아 노래가 너무 좋잖아 이건데 대답 3,000원 3,000원 4,000원 4,000원 집이 어떻게 가? 아 집에 집에 이렇게 가자 5,300원인데 가서 랩업이나 하자 10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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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하는 사람은 한 3,000원 완전 고수는 1,000원 그래도 이거 하신 분 솔직히 매트 걸렸어요 어? 얘기 좀 해봐 내가 좀 정상인지 아닌지 좀 들을게 12트라구요? 아 죄송합니다 12트 4트 2트 7트 8트 6트 1트 5트 8트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얘기 안하는거지? 그럼 내가 약간 좀 하위권이긴 한데 아 난 원래 또 슬로우 스타터야 슬로우 슬로우 스타터 어휴 뭐야? 헉! 두스 트림에서 별풍선 1125개를 스티커도 1125개를 두스 680님께서 아 감사합니다 두스 맞어 진짜? 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진짜 하..정말 힘드셨죠? 하핏ㅎㅎ 나도 힘들었어 나 진짜 나 진짜 깻몹이야 나 인정할게 하지만 두번째 레인드는 틀릴것이야 고마워요 드스 6822 뿌잉뿌잉 고마워요 오늘 2랜드까지 갑니다 몇 시야? 12시? 어휴 왜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니? 추천한번씩 부탁드리구요 교단의 연발총 어 연발총이에요 이거하면은 나 때릴때 바바박 쏴서 반격하기 쉽겠는데 무기도 새로 나왔네 교단에 돌망치 이거 왜 갑자기 생겼지 아까 없었는데 돈이 있어서 생긴건가 망치부터 사자 지금 망치망치 지금 템이 딜이 너무 안나오거든요 망치사 망치 망치사고 뭐뭐 나왔나 볼게 아! 와이! 뭐가 필요한데 필요 능력치 뭐 뭐가 필요하지 근력 16 아아 근력 16 나 그 근력 16까지 올릴수있나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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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에 가라 대해줘주라고 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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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이 아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